경호연? 이수? 왜 너가 받아? 설거지 좀. 바꿔줘. 아니. 야. 너는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 바뀌었다고 말을 어? 말을 좀 해줬었어야지. 이중인격이야? 한 문장에 인격 두 개 출연하기 쉽지 않은데. 너 오늘 밤이면 잠깐 거기서 기다려. 너 선글라스 두고 갔더라. 지금 오게? 응. 뭐 할 말도 있고. 응. 너 혹시 대표님한테 대표님 번호가 네가 전에 쓰던 번호라고 얘기했어? 그런 걸 뭐하러 말해? 잘했다, 잘했어. 아, 그럼 말하지 말아주라. 어, 정확하게는 내가 너 좋아했던 거 말하지 말아주라. 부탁할게. 그 얘기하러 이 밤에 여기까지 온 거야? 뭐, 선글라스도 돌려줄 겸. 부탁할게. 그딴 말툰 치워라. 그딴 말툰 치워라. 응. 주소 하나 보낼게. 목요일 1시까지 굴러와. 응? 아, 맞다. 방금 알았는데 내 입이 초경량이더라. 야! 내가 갈 것 같아. 내가 왜 날아줘야 될지. 그 날이 불 말이 안 나와. 내 입이 초경량이더라. 나라가 누군가 좀 너가. 우리 바람에 감be. 우리 바람에 너무 열심히 부족해. 아멘